여태까지 연기 생활을 해온 사람들 중에서 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봐서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? 예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독보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너무 잘 하시고 저를 감동시킬 만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? 고칠 점?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평화로운 남자군요